네 바인딩이 더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운텔레 커스텀입니다 가격은 그나마 지금 나왔던 애들 중에서는 조금 내려간 가격 919,000원 이런 건가봐요 이 그 펜더 커스텀샵이 저희가 욕을 욕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나오는 종족 팔리는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체념을 한 거죠 아 이제 5,600으로 못 싸 그렇죠 커샵, 커샵 사려면 한 돈 천 있어야 돼 약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슬슬 바뀌잖아요 욕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59,000원 보다가 뭐 60텔레 어 919,000원 딴 거보단 싸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 뭐 명품 매장 가도 뭐 천만 원짜리 핸드백이 있고 30만 원짜리 스카프가 있어요 그거 다 미끼 상품이래요 그렇게 짚고 만져보는 거 신경도 안 쓴대요 그렇군요 사가라 너도 명품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그런 거 그런 느낌 그렇군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악기점 주인이고 전시한다 그러면 커스텀샵 가운데다 딱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도 펜더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 알겠습니다 체급을 올리고 싶은 이제 뭐 의지는 알았으니 거기에 걸맞은 퀄리티 컨트롤과 지속적인 어떤 그 설득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콰이어의 행보에 좀 관심이 갑니다 네 클래식560 텔레캐스터 커스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 3.47kg 두께는 45 플러스 2mm 12프렛 뒷뜰에는 76mm입니다 니아토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메이플 C 쉐입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네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 너트너비 인디언 로롤지판에 241mm 지판공귤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 21 대로 톨프렛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코일 픽업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톤 3위 픽업 셀렉터 3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첼렙 위드 크롬 배럴 세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손맛도 있고 좋아요 좋아 이거를 꼭 생각해볼까요? 동룍频을 사용하는 거고 찌개하려면 이것은 나쁘진 않아요. 진짜로 마샬이고요. 진짜로 마샬이고요. 참 좋죠? 소리 부들부들하고 결도 곱고요. 주얼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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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습니다 저는 박영 얘기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독하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까 책임 얘기를 꺼냈던 만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건 벌크업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스트링도 다다리오네요 다다리오 색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불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2점 평균 점수는 72.5입니다 네 단순히 뭐 4만원 더 떨어졌다고 해서 가성비를 올린 건 아니고요 가성비가 성비니까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급장 떼고 봤으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니까 자 60 텔레 커스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 대 더 남아있는데 오 저거는 예뻐요 네 클래식5 레이트 50s 재즈마스터 50년대 후반 재즈마스터 93만 9천원짜리 마지막으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시간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비장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보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감사합니다 blasting 구독과 좋아요는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데 딸미 영상